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애도막부이라는 이야기를 볼 건데요. 교재는 자 132쪽이 되겠네요. 아 앞에서요 정치사로 얘기한다라면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 전쟁 그 전쟁 이후에 중국은 청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었다. 그래서 청나라 된 이야기를 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따로 볼 게 없어요. 교재에서 좀 이따가 체크를 할 건데 조선 후기로 그냥 쭉 발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새롭게 자 무슨 막부로? 애도막부로 자 이렇게 수립이 되죠. 이 애도막부는 1603년도에 수립된 자 정권입니다. 어 일본에요. 그 막부정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라면 가마코라 막부가 있었죠. 가마코라 막부. 이 가마코라 막부 같은 경우는 1185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1333년도에 이제 무너지게 되고 무로마치 막부. 이 무로마치 막부는 1336년도에 수립되어서 1573년. 자 연도 외우지 말고요. 세기로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도막부로 가게 되면은 애도막부가 1603년입니다. 그래서 1868년. 나중에 이제 1868년에 천황중심의 메이지 천황중심의 정부로 탈바꿈이 되죠. 아무튼요. 세기를 다시 확인하면은 가마코라는 12세기 말. 자 얘들은 14세기. 얘들은 17세기인데. 네. 여기에 그 무로마치 막부의 혼란. 아 그 뭡니까. 막바지에 전국시대나 혼란이 함께 맞물려서 이제 발전이 되죠. 그랬다가 전국시대가 통일되기 전 여기 있는 무로마치 막부는 망했고 전국시대는 1590년 도요토미데요시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도요토미데요시가 여기 있는 뭡니까. 막부전. 아 그 전국시대 이 센코쿠시대를 다 통일하고 나서 임진전쟁. 그렇죠. 임진전쟁을 일으켰고 임진전쟁에서 도요토미데요시는 결국 죽어요. 그런 다음에 일본 내에서는요.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세키가하라 전투는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요토미데요시의 아들이었었던 도요토미데요리 그리고 도쿠가와 그 도쿠가와 이에아스 세력이 싸운 건데 결국은 누가 승리한 거냐면 자 도쿠가와 이에아스가 승리한 겁니다. 여기에 자 도쿠가와 이에아스가 승리를 했다더라. 그래서 새롭게 자 무슨 막부를 자 에도 막부를 이렇게 자 수립을 한 거죠. 에도가 여러분들 예 도쿄입니다. 도쿄. 가마쿠라 막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누가 있었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아시카가 따카우치 자 그 다음에 에도 막부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아스 자 이렇게 이름 세 명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 에도 막부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막부정권과 다르게 자 중앙에 슈군의 힘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중앙집권적 막부정권이다. 중앙집권적 막부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 막부정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본권제도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본권제도 막부정권인데 중국으로 예를 들면 주나라 때 주나라 왕실이 중국 전체를 다 다스릴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덩어리를 제후들한테 떼어주고 그따게 대한 통치권을 맡겼잖아요. 즉 권력이 지방으로 다 뭐 됐습니까? 분산됐죠? 본권제도의 시스템이 지방분권적이거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자 무로마치라든지 가마코라 여기서 지방분권적 자 그런 정권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에도 막부 같은 경우는 중앙에 슈군의 이 슈군의 권력이 매우 막강한 자 그러한 정권 수립이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막부에서? 에도 막부에서. 그러면 중앙집권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실시했는지 한번 본다면 일단은 천왕을 정치에서 배제시킵니다. 천왕과 귀족들을 정치 참여해서 뭐 시킨다고요?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얘들은 어디에 거주시켰냐면 천왕은 교도에 거주시킨 거예요. 교도에. 여러분 여기 앞에 강의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도시화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에도 막부 시기에 3도가 있었죠. 가장 번영을 누렸었던 가장 큰 조카마치 3개. 에도 그다음에 교도 오사카. 오사카는 뭐 쌀의 집결지였었고요. 그다음에 이 교도가 바로 천왕이 거주했었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천왕은 이쪽에 거주하면서 아예 정치 참여를 못해요. 허수아비인 겁니다. 완전 허수아비. 됐죠? 두 번째 간단하면 여기에 있는 슈군의 직할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직할지라는 건 직접 다스리는 땅. 원래 막부 정권에서는 다이묘들한테 땅을 계속 다 떼어줘야 되나요? 그런데 떼어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땅이 상대적으로 그 이전 막부보다는 많았다라는 거죠. 직할지가 넓었다. 세 번째 간단하면 무신들이 지켜야 되는 모든 법들이 있는데 이게 무가재법도라고 표현합니다. 무가재법도란 말은 뭐냐면 무신들이, 재자가 모두 재자인데 모두 따라야 되는 법. 그럼 무가재법도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을요. 무단으로 중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방어처 역할을 하는 건데 성을 더 중축하고 높였다는 얘기는 방어태세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닙니까?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 안되겠다. 지방세력의 다이묘들이 성장을 막기 위해서 이 성을 무단으로 중축하지 못합니다. 쇼군의 허락을 받아야만 중축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이묘들끼리의 어떤 통혼을 금지합니다. 다이묘와 다이묘 사이가 이제 서로 결혼이 되게 되면은 일가 친척이 될 것이고 결국은 세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다이묘들끼리의 통혼을 금지했었던 이런 내용이 바로 무가재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무가재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고타이 제도냐면 산킨고타이 제도거든요. 그럼 이 산킨고타이 제도는 예를 들어 중앙에 애도라고 한다면 이 애도에 각 지방에 있었던 이 다이묘들은 의무적으로요. 의무적으로 처자식들을 여기에 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이묘의 처자식들이 애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반란을 일으킨다면 여기에 있는 처자식들을 먼저 죽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장치. 이게 산킨고타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킨고타이 제도의 또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을 본다면 처자식들은 여기에 살았잖아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지방의 이 다이묘들이 경련으로 여기에서 1년 동안 살고 여기에 올라와서 또 1년 동안 처자식과 살다가 돌아갑니다. 여기서 1년 살다가 돌아갑니다. 또 여기서 1년 살고 또 1년 살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걸 경련으로 해요. 그러면 자 이쪽에 얘가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수행원을 막 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세력을 좀 과시하고 싶은 욕심에 그래? 그럼 나는 30명을 데리고 왔고요. 그랬더니 얘가 40명을 데리고 오고요. 그러니까 수행원들을요. 경쟁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씩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 수십 명, 수백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1년 동안 버티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자 뭐 필요하다고요? 체류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 체류 비용은 여기 자기 영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그 세금을, 세금을 가지고 올라가서 1년 동안 여기서 다 탕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떨어진 겁니다. 돈이 떨어졌는데 자 그 수행원들한테 야 돈 떨어졌다. 오늘부터 노숙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체면은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에도에 있었던 상공업자들 이 에드마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 도시와 조카마치 기억나요? 모든 영지마다 조카마치가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조카마치가 바로 에도거든요. 그럼 여기에 당연히 쪼님들이 있죠. 그 쪼님들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쪼님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1년은 어쨌든 근근히 버티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시 또 1년 동안 세금을 연락에 걷어서 올라가서 뭐합니까? 작년에 빌린 돈 갚아야 되죠? 갚고 나서 또 1년을 버텨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재정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이들이 재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없죠. 결국은 쇼군이 중앙에 있는 쇼군이 지방의 다이멸을 통제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시스템 이 제도가 바로 삼킨 고타이 제도였던 겁니다. 삼킨 고타이 제도. 그리고 이 삼킨 고타이 제도 때문에요. 지방에 있는 다이며들이 이제 서울까지 올라갈 때 이제 교통의 요지. 교통의 요지. 그 교통의 요지는 또 뭐 도시가 또 발달하기도 했었고요. 그 도시 안에 상공업자들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네 번째 간단하면 누구들이 성장했다고요? 쪼님들이 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쪼님들이 성장을 해서 무슨 문화? 예 쪼님문화 기억나시나요? 까부키라든지 블락프라든지 우키오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쪼님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요 쪼님문화. 이 내용까지 봤고요. 계속 갑시다. 자 다섯 번째. 이 에도막부는요. 여러분들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쇄국정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쇄국정책은 나라를 닫아 놓은 겁니다. 그죠? 나라의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럼 이 쇄국정책을 했었을 때 나가지도 마세요. 들어오지도 마세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어요. 나가지 마세요. 들어오지도 마세요. 나가지도 마세요. 들어오지도 마세요. 그래서 나가지 마세요. 원래 나갈 때요. 통제를 받았는데 뭐를 발급받아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쇄인장. 이 쇄인장이라는 거를 자 발급받아서 나갔었던 건데 그 쇄인장 발행을 자 나중에는 아예 뭐 해버린다고요? 중단을 해요. 그러니까 쇄인장이라는 게 무역 허가증이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쪽에 무역을 하러 나가려면 배 타고 나갈 거냐. 그 배 타고 나갈 때 에도막부로부터 쇄인장이라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아예 그 쇄인장 발행을 뭐 해버린다고요? 중단시켜버립니다. 중단시켜버렸다. 나가지 말라는 거죠. 허가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나가지 마. 자 그 다음에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쇄국령이라는 걸 내리게 됩니다. 그럼 쇄국령이라는 거는 1639년도에 이 쇄국령이라는 걸 통해서 서양인들 선교사를 비롯한 그 서양인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자 이게 쇄국령.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도 알아둬야만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 여기에 있는 이 쇄인장 발행 자 이 구간을 주고 이러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쇄인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시기가 이때까지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뭐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쇄인장 발행이 중단된 게 먼저인지 쇄국령이 먼저인지 연도를 다 연락하지 말고요. 요거를 순서대로 가서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나들목 예 들라목이 아니라 나들목 나가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쇄국정책의 예외가 있다랍니다. 쇄국정책의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의 자 국가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자 중국 그래서 중국에 명나라 상인도 옵니다. 명나라 상인도 자 그 다음에 청나라도 와요. 명청 자 주로 우리는 청을 기억하면 되죠. 자 명나라 상인과 청나라 상인 중에 명나라는 살짝 거치거든요. 왜냐면은 명나라가 망하는 시점이 1644년이고 여기에 있는 음 에도막부가 수립된 게 1603년이기 때문에 겹쳐요. 그래서 명나라 상인도 일몸이다. 근데 우리는 청으로 일단은 자 기억을 할게요. 명청 그럼 이 청나라 상인들이요 너무나 많이 왔죠. 청나라 상인들이 특히 무슨 명이 해제된 이후에 천계령이라는 게 해제된 이후에 천계령 자 해제 이후에 청상인들의 자 진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뭘 사갔습니까? 은을 사갔죠. 지금 했었던 게 앞에서 다 이미 살짝살짝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일본은요. 야 적당이지 뭐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발행합니까? 심패라는 걸 발행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휘인장이라는 거하고 여기 있는 심패라는 거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에도막부가 누구한테? 일본 상인에게. 에도막부가 누구한테? 청나라 상인한테. 됐죠? 그리고 두 개는 시점이 안 겹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의 나라가 또 있는데요. 서양 국가 중에는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한테는 당신들 들어와도 돼요 라고 허용을 합니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나가사키 이 나가사키 항에 나가사키 항에 대지마 이 대지마라는 인공섬을 건설해요. 인공섬을 건설해서 여기 네덜란드 상관을 설치해줍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네덜란드를 여러분들 한자로 뭐라고 쓰냐면 화란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화란. 그럼 화란어로부터 많은 학문 자연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이걸 우리는 묶어서 뭐라 합니까? 두 법칙? 난학. 일본에 뭐가 발달됐다고요? 난학이 자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국 정책의 예외가 두 나라가 있었다. 중국과 그 다음에 어디? 네덜란드. 여러분들이요 조선을 생각하는데 조선은요 장사하러 간 게 아니에요. 조선은 일본에 가긴 하죠. 가긴 가는데 자 이렇게 가볼까요? 조선과 국교가 재개되는데 자 조선과 국교가 자 재개됐을 때 조선과 국교가 재개됐을 때 뭐가 파견됩니까? 통신사가 가잖아요. 이 통신사가요 1607년도에 이제 파견되는데 에드막부에 조선 전기는 무로마치 막부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조선 후기에는 에드막부한테 갈 건 아 뭐야 무로마치 막부 조선 전기는 무로마치 조선 후기는 자 에드막부한테 가는데 이 통신사가 파견된 목적이 뭐냐면 정치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쇼군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쇼군은 정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쇼군이 바뀔 때마다 축하사절단 뭐 이런 어떤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가 바뀐 쇼군이니? 잘해보자. 나 조선에서 왔어. 축하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우리가 그들에게 끼친 거죠. 그래서 돈 벌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파견된 거고 비정기적으로 파견됩니다. 그 과정에 물론 경제적인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 아무튼 자 이때 쇄국 정책의 예외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경제적인 교류관계를 바랍니다. 알겠죠? 경제적 교류관계. 조선과의 국교는 어쨌든 재개가 됐습니다. 통신사 파견됐고요. 그 다음에 자 무슨 약조가? 기후약조가 체결됐죠. 그럼 기후약조가 체결됐을 때 1609년 기후약조 무역의 량을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무역을 무슨 포로만 자 제안했습니까? 부산포로만 제안했죠. 부산포에 그래서 뭐가 있었죠? 부산에 오면 초량이란 동네에 초량 외관이 있었죠. 초량이란 동네에 외놈들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상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에드막부의 상인들이 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것도 그럼 세국 정책의 하나의 예외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예외는 자 중국과 네덜란드한테 예외를 돕고 나가지 마세요. 라는 예외. 왜? 나중에 수인장 발행을 뭐 했으니까 중단했으니까 이 나가지 마세요. 라는 이거의 예외가 바로 부산에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은. 됐죠? 그래서 당시에 이 부산에 들어오는 일본 상인들은 쓰시마 쓰시마를 자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쓰시마의 도주가 쓰시마의 영주가 일본 쓰시마의 영주가 일본 상인들이 자 이렇게 들어올 때 허가증 같은 걸 써줘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허가증 이 허가증을 자 뭐라고 하냐면 자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그래서 길로자 길로자 길을 인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음법칙 노인이라고 발음하는데 노인이라는 허가증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고시 하시고요. 쓰시마의 자 도주가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올 때 허가증 요런 걸 써주기도 했다더라. 어쨌든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에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요 에두막부 가장 중요한 자 세국정책 그리고 상킹고타이 제도 자 요정도 일단은 살펴봤고요. 18세기가 되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인구 증가가 정체가 됐었나요? 예 요거는 앞에서 어떤 거에서 배웠냐면 도시와 인구 증가 요 챕터에서 배웠죠. 그래서 자연재해와 이 당시 텐메이 대기군 또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한데 자 지배층의 수탈도 계속 자행이 되죠. 그래서 이 티가 발발이 됩니다. 18세기에 어 18세기에 인구 증가가 정체됐고 혼란이 있었네요. 그죠? 자 19세기로 간다라면 이 에두막부가 자 쇠퇴가 될 건데 되는데 쇠퇴가 될 때 누가 이제 접근하냐면요. 미국이 접근해요. 자 미국의 접근 이 미국이 일본을 이제 개항을 시킬 건데요. 자 미국의 접근 포함외교라는 게 나타난답니다. 포함외교는 여러분들 거꾸로 한포외교라고 읽어도 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일본의 자 후카이도 헌슈 시코코 기우슈 그때 미국이 와서요. 야이 통상하자 통상하자라고 찝쩍거립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안 돼 우리는 쇄국 정책이야. 서양인들과는 통상하지 않을 거야. 네덜란드한테만 문을 열어놨거든. 너 꺼져 이렇게 이제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계속 여기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래서 너 안 가면 쏜다. 쏴봐. 쐈죠. 쌌더니 물이 좀 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감히 자 우리 자 미국에 여기 있는 국기가 실려있는 미국 선박에 대포를 쐈어? 맞은 것도 아니야. 근데 대포를 쐈어? 자 이거는 명백한 주권 침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넣으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항구 열어? 라고 이제 강요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함대에는요. 전부 다 뭐가 실려있냐면 함대에 큰 무기 자 대포들이 다 실려있어요. 그래서 함대에 실려있는 대포를 가지고 군사적인 위협을 한 겁니다. 군사적인 위협. 자 이런 외교를 우리가 포함 외교 거꾸로 한포 외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포 외교는 어 무기를 싣고 와서 군사적으로 압력을 넣고 이걸 통해서 항구를 열어라 라고 이제 강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한포 외교 포함 외교에 의해서 일본이 뭐하냐면 개항이 됩니다. 자 개항이 되는데 이 개항의 챕터는 사실 뒤에서 따로 나오긴 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는 연결해버릴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145페이지 자 일본에 개항 자 페이지 자 145페이지를 연결합시다. 그럼 미국한테 이제 개항을 당합니다. 이 개항을 당했을 때 체결된 조약이 뭐냐면 미일 미일 화친 조약 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그러면 미일 화친 조약은 1854년도에 이제 체결되는데 미국과 일본이 화해를 한 겁니다. 자 좀 아까 어땠습니까? 자 대포 한 번 쐈죠? 물 좀 튀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알았어.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없자. 화해하자. 자 이제 화친 자 미일 화친 조약 됐죠? 자 그러면 미일 화친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개항이 될 건데 나중에요. 쌤이 그 개항이라는 파트에 가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개항 파트에 동아시아 국가에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한, 중, 일, 베트남 자 베트남은요. 지금 개정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베트남은 싹 빠졌죠? 싹 빠졌는데 남아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는 개항 파트. 이 개항 파트에서 베트남의 개항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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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 갔었을 때 베트남 전쟁 우리나라의 유교 전쟁과 비교하는 자 고테마 그 두 개가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개항은 4개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어디요? 한, 중, 일, 베트남 이 개항될 때요. 개항된 순서는 땅덩어리 넓이 순서로 개항이 됩니다. 그럼 한, 중, 일, 베트남 중에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청이겠죠. 됐죠?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베트남이고요. 자 우리나라가 가장 짱네요. 그죠?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지금 개항이 되는데 개항된 순서 땅덩어리 넓이 순서 몇 개 나라죠? 4개. 자 그럼 뭐라고요? 4개. 됐죠? 4개. 자 그 다음에 5, 6, 7 아 4, 5, 6, 7 4개의 나라 그래서 42년 54년 62년 76년 그래서 정확한 년도 외우지 말고 이거는 아하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4, 5, 6, 7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이요 몇 개 항구를 당했냐면 걔 5개 항구 얘들은 2개 항구 자 얘들은 자 3개 항구 자 얘들은 자 3개 항구 이렇게 개항을 당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5개 항구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상하이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일본은요 시모다와 자 하코다테 시모다와 하코다테 이 항구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낭 다낭 바렛 그 다음에 꽝엔 이게 3개 항구인데요. 다낭과 바렛과 꽝엔 이 항구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다낭만 나오니까 다낭만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자 부산과 원산과 인천 이렇게 3개 항구가 열리게 되죠. 자 실패에 써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각각 개항이 된 건데 이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누구한테 개항당한 겁니까?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개항당한 겁니다. 일본한테 다시 가볼까요? 청나라는요 영국이란 나라한테 개항당합니다. 자 미국은요 자 일본은요 미국 베트남은요 프랑스한테 개항당합니다. 우리는 자 누구한테 일본한테 개항당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개항이 됐을 때 땅을 뺏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땅을 뺏기는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개항되는 나라입니다.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한 건 아니죠. 아까 약간의 자 충돌이 있을 뻔 했는데 전쟁으로 발전되진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과 전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항구를 여는 나라는 땅도 뺏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누가 있냐면 청나라와 베트남 어 청배네요. 청배 어 1배가 아니고 청배 그래서 이 청배는요 청나라와 베트남 이 두 나라는 뭐까지 뺏기냐면 영토도 뺏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뭘 지불하냐면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전쟁과 관련된 거에서는 배상금이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거에서 패배한 국가들은 자 배상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었던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게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에서는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게 체결됐는데 일본은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만 배상금이 없다.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배상금이 다 있다. 어쨌든 개항이 된 순서 말씀드렸고 누구한테 개항되는지 말씀드렸고 개항이 되면서 영토도 뺏기고 개항이 되면서 배상금까지 지불한 나라는 누구다? 청배 알았죠? 청나라와 베트남 1배 아니야? 청배야? 자 요거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라고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 자 이때 미일화친조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미일화친조약은 미일화친조약은 항구가 자 몇 개가 열렸습니까? 두 개 항구가 열렸죠. 이 두 개 항구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와 어디가 열리냐면 시모다라는 항구하고 하코라테 자 시모다와 하코라테는 자 이러한 항구가 열리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자 무슨 대우가 보장되냐면 최애국 대우가 인정이 됩니다. 최애국 대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최고의 혜택을 가진 나라와 동일하게 대우해주겠다. 최애국 대우 예를 들어서요 샘이 국가고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ABCD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과 예를 들어 국가입니다. 조약을 체결할 건데 A라는 학생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A야 니가 말이야 수능에서 전과목 만점을 맞는다라면 내가 너한테 1억 원을 주마 야 B야 니가 만약에 전과목에서 만점을 맞는다라면 너에게는 2억 원을 주마 어이 C 너가 전과목 만점을 맞으면 3억 원을 주마 자 그 다음에 D D라는 친구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금액을 정한 게 아니라 어이 D 니가 만약에 수능에서 전과목 만점을 맞는다라면 최애국 대우를 해주마 최애국 대우를 해주마 그럼 이 D는 실제 전과목 만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저한테 얼마를 받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3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나라와의 조약 중에 조건들 중에 가장 좋은 혜택 가장 좋은 혜택을 자동으로 얻어가는 이게 바로 무슨 대우라 최애국 대우입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최애국 대우 자 두 개의 항구 또 외국 공사 그러니까 미국 공사가 미국 공사가 자 설치가 됩니다 미국 영사 영사로 갈게요 어 미국 영사가 자 주재할 수 있다 자 미국 영사가 설치된다 세 가지 자 그러면서 미국이요 무역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자 무역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뭐가 체결되냐면 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게 자 체결되는데 요건 1858년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하고요 미일 수호 통상 조약하고요 이 두 개를 뭐 하신다고요?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시는데 먼저 어느 쪽 걸 먼저 기억을 하시냐면 미일 화친 조약 이걸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다 이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항구가 추가로 개항됩니다 자 항구가 추가로 개항이 되는데 이 추가로 개항된 항구 중에 자 어디가 있냐면 자 요코하마가 있습니다 자 어디가 있다고요? 자 요코하마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가나가와 현 안에 가나가와 현 안에 가나가와도 있고 요코하마도 있는데 가나가와 현 안에 가나가와가 자 원래 열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코하마가 열립니다 어쨌든요 가나가와 현 안에 요코하마가 열렸다 요코하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야기하는 자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은 왜 강화도 조약입니까? 강화도에서 체결되어서 강화도 조약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강화도 조약의 정식명칭이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미 아 조일 수호 조규 조선과 일본의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규 이게 강화도 조약의 정식명칭이에요 그럼 이게 정식명칭인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디서 체결됐냐면 가나가와에서 체결됩니다 가나가와 가나가와의 요코하마에서 체결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가나가와 조약 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가나가와 조약 가나가와 안에 뭐 어디가 있다고요? 요코하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 때 요코하마가 개항됐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체결된 장소가 가나가와 안에 요코하마입니다 가나가와 안에 자 요코하마에서 이게 체결됐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가나가와 조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가나가와 조약에서 요코하마가 개항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가와 조약에서 개항된 게 아니라 자 여기에 있는 미일 수호통성제약 미일 수호통성제약 여기서 이제 개항된 건데 이 조약은 가나가와 현의 요코하마의 앞바다 배 위에서 체결돼요 얘는 배 위에서 어쨌든 어쨌든 요코하마라는 항구가 개항된 거는 미일 화친 조약으로 개항이 된 게 아니라 미일 수호통성조약으로 개항됐다 이때 미일 화친 조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가나가와 조약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코하마가 개항됐다 이렇게 아닙니다 체결된 장소가 요코하마인 거지 항구가 개항된 건 아니에요 항구가 개항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어디라는 겁니까 시모다와 하코데트라는 겁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요 추가 개항이 됐고요 두 번째 간단하면 이 미국 영사의 재판권 자 영사 재판권이 자 허용이 되는데 이 영사 재판권은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법권이라고 하냐면 치외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치외법권 치외법권 그럼 치외법권은요 철만원 친구들 자 정확히 보세요 오늘나라에 돼요 여러분들 이 치외법권 지역이 있는데 치외법권이라는 게 뭐냐면 통치의 예외 이런 뜻입니다 통치의 예외 그러면 치외 서울에 가면요 각국의 공사관들 대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그럼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 미국 대사관에서 어떠한 범죄가 벌어지려도 이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져도 우리나라 경찰이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나라 경찰과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미국 땅인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그럼 똑같이 자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럼 한국 대사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자 미국 법과 미국 경찰이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요 상호간에 자 상호간에 상호간에 동일한 혜택에 의한 상호간에 동일한 혜택에 의한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그러한 호혜평등에 의한 치외법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치외법권 지역인 겁니다 어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치외법권은 이러한 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치외법권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치외법권이 아니라 개항장 전체 만약에 일본이요 우리나라를 개항시켰다라면 여기 부산 부산 전체 이 부산 전체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럼 부산 전체가 치외법권 지역이다 똑같이요 일본에 갔었을 때 우리 조선인들의 치외법권이 이렇게 항구에 똑같이 있다라면 뭐 어쩌면 이거는 뭐 호혜평등이다 라고 이제 억지로 부를 수 있겠지만 이건 또 인정이 안 되고 있어 이건 인정이 안 되고 일본 애들만 일본 애들만 부산에 왔었을 때 치외법권입니다 그럼 일본 상인들이요 일본 상인들이 여기 와서 뭐 상거래를 하다가 불만을 품고 자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인사건을 저진라든지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의 법으로 얘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 법으로 얘를 처벌하지 못한다고요 여기는 무슨 법권 지역이니까 치외법권 그러니까 치외법권이 이 당시에 치외법권은 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럼 불평등 조약인데 얘네들이 여기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사회가 혼란해질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얘네는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놔둡니까 풀어줍니까 일본어로 불러보냅니까 이 사람은 누가 재판하려면 일본 영사가 재판합니다 아 일본 영사가 재판해요 그래서 무슨 재판권 영사재판권 여러분들 요게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영사재판권과 치외법권이란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되죠 예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치외법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조심할 건 미국의 영사가 설치된 거는 미인화친조약이어서 이미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이미 설치가 됐는데 그 영사재판권이 인정된 거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이라는 거 자 두 개 꼭 비교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거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라 지금요 애도막부가 개항이 됐잖아요 애도막부가 개항이 됐었을 때 이 애도막부가 개항이 됐었을 때 개항이 됐었을 때 이렇게 합시다 서양 제품의 유입이 계속 어떻게 될까요 증가되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천황 물론 애도막부 때 천황은 완전히 허수압입니다 천황의 연호가 뭐냐면 안세이입니다 안세이 그럼 안세이란 연호가 쓰이고 있었을 때 미국을 스타트로 해서 서양 국가와 연이어서 땅땅땅땅땅 조약을 체결합니다 다섯 개 국가와 이거를 안세이 5개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세이 5개 조약은 당연히 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이고 이 불평등 조약을 불평등 조약을 자 메이지 아 뭐야 그 애도막부가 자 지금 체결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시장으로 해서 서양의 다섯 개 국가와 연이어서 조약을 체결한 이 모든 거를 안세이 5개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서양 제품의 유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들이 몰락하느냐 얘들이 몰락합니다 상공업자들이 자 몰락하죠 일본의 국내 상공업자들 자 여기서 말하는 국내는 일본이죠 자 일본의 상공업자들이 몰락을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지방의 다이묘들 한번 떠올려주십시오 다이묘 지방의 다이묘들 같은 경우는 자 어땠습니까 자기 영지 안에 조카마치가 있고요 그 안에 쪼닌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걔들이 다 몰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걔들이 몰락하니까 걷어들일 세금 자원이 자 줄여들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요 상킹고타이 제도 때문에 개항 이전에도 상킹고타이 제도 때문에 맨날 그지처럼 살았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세금 걷어서 중앙에 가서 다 탕질하고 내려오고 빈털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그지처럼 살았는데 지금 여기는 개항된 이후에 여기 있는 상공업자들이 몰락하면 결국은 하급무사 이 하급무사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영지가 좁거든요 그럼 걔들의 입장에서는 걷어들일 세금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는 하급무사들은 불만이 더 커지게 되죠 아무튼요 이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고 얘네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왕을 존경을 해서 자 존항양의회를 해야 된다라는 존항양의운동 이 존항양의운동은 왕을 중심으로 왕을 존중을 해서 이 오랑캐 있자 오랑캐들을 뭐하자? 지양시키자 밀어내자 라는 운동 결국은요 개항을 당한 거는 누가 개항을 당한 겁니까? 슈군이 당한 거잖아요 슈군이 무능하고 슈군이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개항에서 혼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능한 슈군 대신에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오랑캐들을 막아내자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여기 있는 슈군이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무능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자 막부가 막부가 이들을 탄압합니다 자 막부가 탄압을 하니까 이 하금모사들이요 아 안되겠다 막부를 아예 타도해버리자 사조동맹이라는 걸 체결해요 자 사조동맹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 사조동맹은 사스마 사스마 자 번의 영주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슈 조슈 자 번의 영주가 손을 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사조동맹 이 사조동맹을 체결해서 자 무슨 타도운동을 한다고요? 막부 타도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부 타도운동 일본에서요 여러분들 막부 타도운동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천황 중심의 막부 타도운동 이러면 가마코라로 가셔야 돼요 가마코라 가마코라 막부가 여원연합군의 침략을 받으면서 쇠퇴가 됐고 그때 천황은 잘 됐다 천황 중심의 세상을 다시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막부 타도운동을 했죠 그때 물론 하금모사가 도왔어요 하지만 주체적인 주체적인 타도운동의 아 주체는 누구였었냐면 천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천황 중심의 막부 타도운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 그렇게 나오면 가마코라로 가셔야 되고 하금모사들 중심에 이거는 천황이 주도한 게 아니죠 하금모사들이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하금모사들 중심에 막부 타도운동 그래서 결국은 자 막부를 무너뜨립니다 막부를 무너뜨리고 여기 있는 무슨 파가 승리하냐면 존황파가 자 승리를 하죠 존황파가 승리했으니까 에드막부는 무너졌고 자 그때 왕 자 메이지 메이지라는 연어를 쓰는 자 천황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될 겁니다 1868년 드디어 이제 막부 정권이 끝났네요 여러분 여기서요 확인해야 될 거는 개항이 된 거는 자 누가 막부 정권 때 그러니까 에드막부 때 개항이 된 거고 여기 있는 메이지 정부로 바뀌었고 이 메이지 정부가 나중에 무슨 유신이라는 개혁을 할 거냐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자 그런 개혁정신을 할 겁니다 메이지 유신 그래서 요거는 샘이요 자 뒤에서 나중에 따로 볼 거고요 일단 개항되는 것까지만 볼게요 개항은 개항은 누가 개항을 당했다 막부가 당했다 그래서 무슨 타도운동이 벌어진 거다 막부 타도운동이 벌어졌다 그 결과 새롭게 무슨 정보로 메이지 정보로 이렇게 탈바꿈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 흐름은요 자 요정도 한번 잡아드렸고요 앞쪽부터 가볼까요 자 132쪽부터 갑니다 132쪽 가게 되면 새끼 가하라 전투 전투 이름 밑집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도쿠가와가 승리를 했네요 그러면서 밑에 중앙집권적 막부정권을 만들었는데 그 중앙집권적 막부정권에 자 기역 니은 자 니은에다가 밑집으십시다 뭡니까 삼킨 고타이제도 별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무가 제 법도도 제목만 밑집으시고 내용은 읽어보십시오 어 밑에 가면은 자 무사중심의 신분제 음 이거는 앞에서 봤습니다 하나의 영지가 있다라고 치면 하나의 영지가 있다고 치면 이 영지 안에 조카마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장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카마치에는 지배층들과 조인들이 거주했고 장원에는 농민들이 자 거주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셔서요 대외정책에 세국정책 별표하시고요 세국정책에서 자 크리스트교의 포교가 금지되는데 일본의 크리스트교는 16세기 전국시대의 혼란 중에 자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16세기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17세기 에도막부 때 크리스트교를 뭐한다 포교를 금지하는데 당시에 크리스트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후미애 이거 제목만 몇 번 찍을게요 후미애 이 후미애가 뭐냐면요 크리스트교를 일단 불법으로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몰래 몰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한 대 모아놓고요 여기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상 이런 형상물들을 자 바닥에 쫙 깔아놔요 길거리에 쫙 깔아놓은 다음에 자 밟고 지나가 봐 밟고 지나가 내가요 크리스트교 신자가 아니라면 뭐 이거 밟는 게 이게 뭔데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나무쪼가리네 밟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크리스트교 신자라고 한다면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그때 망설일 때 얼른 와 너 크리스트교 신자지 네 그럼 이제 죽여 이게 바로 후미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 어떤 신자들을 색출하는 작업 이게 후미애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사마바라의 사마바라의 반란이라는 게 있었는데 크리스트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드마크에 저항했었던 그랬다 물론 진압당했죠 마지막에 쇄공룡이라는 게 이제 선포되면서 선교사들도 완전히 추방됐고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는 금지됩니다 밑에 허가를 받은 아이들 추인장이라는 거를 발행을 중단했네요 1635년 자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서는 네덜란드에만 돌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국 정책에서 나가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예외가 있었다 중국 상인과 네덜란드 그 얘기입니다 자 밑에요 윌리엄 에덤스가 나오는데 자 여기 사진자료 옆에 설명된 거 있죠 이걸 별표하시고요 윌리엄 에덤스는 제가 앞에 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얘가 에도막부와 자 누구를 영국 그 다음에 에도막부와 네덜란드를 소개팅해줬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히라도 히라도라는 섬에 와서 상관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조선과의 국교 재개 예 설명드렸고요 요거 밑에 찍읍시다 명청관은 자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다 여러분 명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건 누구라고요 뭐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마코라와 에도막부는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에 난학발달에 가시게 되면 디귿범위 찍읍시다 해체신서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한테만 예외적으로 들어오세요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네덜란드 아이들에 의해서 전파된 자연과학을 우리가 난학이라고 하는데 그 난학이 발전하면서 스키타 겜바쿠 이 스키타 겜바쿠가 의학서적인 해부학서적을 만들어요 그게 해체신서입니다 세기는 자 18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뭐 성리학이 쭉 발전되고 있네요 에드막부는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을 합니다 다만 백성들의 생활규범으로 정착되진 않았죠 그래서 향약이 없었죠 통치이념으로 채택을 했다 나중에 이 뭡니까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고학 국학 양명학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 국학이라는 것이 좀 전에 봤었던 조낭양의운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방금 얘기한 학문 세 가지 고학 양명학 국학이 보입니다 읽어보시고요 탐구자로 5번 별표하겠습니다 자 스키타 겐바쿠의 해체 신서 밑에 막번 체제의 자 동요라고 돼 있는데 어 3번에 가면은 이키의 발생 이키는 자 몇세기에 18세기에 이키가 뭐라고요 농민 반란 이러시면 됩니다 농민 반란 나머지는 읽어봐두시고요 서양에 접근해서요 미국 페리 제독이 와서 한포 외교 거꾸로 읽어서 포함 외교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개항이 됐죠 개항이 됐고 뒤로 넘어갑니다 145쪽 145쪽에 가게 되면은 1번에 개항해서 어 3번에 미일 화친 조약 자 다른 말로 가나가와 조약이라겠다 자 별표 때리시고요 1854년에 자 미일 화친 조약 내용을 보십시오 몇 개 안 걸렸습니까 두 개 안 걸렸죠 시모다와 하쿠다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최일국 대우 자 미국 영사가 설치됩니다 머물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얘가 치해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즉 뭐죠 영사 재판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영사 재판권은 여기서 인정받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도 여러분들 자 별표하시고요 기업번에 관세자주권 치해법권 그리고 4개 항구가 추가됐는데 그중에 요코하마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중에 요코하마가 어 관세자주권 상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협상을 통해서 이제 관세를 매긴다 이런 내용인데 음 관세는 여러분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국가와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국의 상황에 맞게 자국이 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권리를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관세자주권 상실 자 옆에 핵심 체크 쪽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서 개항된 나라 4개의 나라의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 박스 자 별표하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자 탕구다로 5번 별표하시고요 탕구다로 6번도 별표하십시오 자 이게 원문으로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밑에 막부 타도운동 개항은 메이지 정부가 개항을 한 게 아니라 자 애도 막부가 개항을 당했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막부 타도운동으로 가는데 거기에 삿조동맹 자 밑을 그으시면 되고 조낭파가 승리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메이지 유신의 개혁정치는 이건 다음에 쌤이 유쪽 진도가 나갈 때 다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애도 막부하고 그 다음 애도 막부가 개항되는 장면까지만 자 설명해드리는 거고요 잠시만요 교재 135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정치의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할게요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 전쟁이다 그래서 중국은 청으로 바뀌었다 아 일본은 애도 막부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냥 조선 후기라는 이름으로 발전된다 그럼 조선 후기 갑시다 135쪽인데 병자전쟁 이후에 국교가 자 군신관계가 수립이 되고 명나라와의 국교는 단절됩니다 밑에 조선중화주의는요 자 우리가 누구를 개성했다 명나라 개성했다 명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를 개성했다 이게 조선중화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북벌운동이 있었는데 북벌운동은 효종 때 서인들이 한번 전개했고 나중에 숙종 때 윤휴가 북벌론을 한번 더 주장하기도 하죠 그때는 청나라가 3번의 난이 있었던 겁니다 쭉 내려가서서 이제 붕당정치의 변질 자 영조와 정조의 탕평체 자 6번만 조금만큼 발표합시다 몇세기? 19세기의 세대정치 이 19세기의 세대정치는 중국 청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멀어지고 있다 어린 왕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변화에서는 대동법이라는 게 조선우위기에 시행되는데 대동법에서는 첫 번째 줄 공인의 등장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이거는 설명을 제가 따로 앞에 강의에서 했습니다 자 균역법은 의심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자 이앙법 이앙법을 자 조금만게 별표를 하겠습니다 원래요 이 동아시아 과목 안에 농업생산력의 발달이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그 챕터 전체가 다 빠져버렸어요 완전하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어떤 그 발달 과정을 예전처럼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이앙법이라는 거 하나만 일단은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앙법은요 다른 말로 자 모내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이앙법 모내기법을 하면은요 이앙법 모내기법을 하면 어 이모작을 할 수 있어요 즉 하나의 땅에다가 두 가지 장물을 1년 동안 재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를 먼저 심잖아요 보리를 심었는데 가을에 심어요 10월달에 그럼 가을에 심어놓은 이 보리가 겨울 동안에는 추우니까 싹을 요만큼 튀우고 있다가 3월달이 되면서부터 얘가 쭉쭉쭉쭉쭉 자라납니다 그래서 5월 말이 되면 수확을 할 거예요 5월 말이 되면 그때 5월 말 수확하기 전에 5월 초에 뭘 심어야 되냐면 별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럼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별을 심어야 되는데 이때 한쪽 귀퉁이를 갈아엎어요 여기를 갈아엎어요 갈아엎은 다음에 뭐를 심어요 별을 심어요 벽씨를요 아주 촘촘하게 심어요 그러면 별을 갖다 심었고 3주 뒤에 3주 뒤에 자 보리는 완전하게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리를 뭐하면 돼요 수확을 합니다 수확하고 나서 여기를 다 갈아엎어요 갈아엎은 다음에 이 별을요 뽑아요 별을 뽑아요 얼마 정도 자랐냐면 손바닥 길이 정도로 자라요 이 한 편 정도의 길이를 자란 얘를 다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쪽에다가 빤뜻하게 자 줄 맞춰서 이렇게 옮겨 심습니다 뭐를요 모 여기는 이 자란 얘를 모라고 하는데 이 모를 옮겨 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왕법 다른 말로 모내기법 그럼 모내기법 이왕법을 하면 하나의 땅에다가 1년 동안 몇 가지 장물을 재배할 수 있다 두 가지 장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모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모작 중국은요 송나라 때 됐죠? 중국은 송나라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고려말 우리나라는 고려말 그러면 고려말에 고려말에 처음 자 도입이 됐는데 조선전기는요 조선전기는 남부지방으로만 확산이 돼요 그랬다가 조선후기로 가게 되면 조선후기의 이왕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되죠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자 이로 인해서 생산량이 단순 계산했을 때 두 배 이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땅에서 두 가지 장물을 재배하니까 그래서 이때 조선후기에 자 전체적으로 이왕법 때문에 서민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서민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서민문화가 또 발전되죠 그럼 조선후기에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두 가지 대동법 그 다음에 이왕법 이왕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상품화폐의 경제의 발달 서민경제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그로 인한 서민 문화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가시게 되면 신분제의 동요는 자 기억번에 납속책과 공명첩이 있는데 공명첩만 기억합시다 납속이라는 건 국가한테 기부금을 내는 겁니다 납속입니다 그럼 국가는요 기부금을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공명첩입니다 공명첩은요 빌 공짜 이름 명짜 이름 쓰는 난이 비어져 있어요 땡땡땡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명예 임명장 당신을 어디 어디 어디에 양반으로 임명합니다 그럼 내가 이 서류를 가져와서 직접 이름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겸이 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 순간 나는 뭐가 된다고요?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명첩은 임진왜란 때부터 발행을 시작해서 조선 후기에 계속 발행됩니다 국가가 돈이 없을 때마다 어 그러면 이 공명첩으로 인해서 양반의 숫자는 계속 뭐 된다? 예 증가가 된다는 거죠 양반의 숫자는 계속 증가가 된다 어 그 다음에요 밑에 이 용어 하나만 확인하는데 요것도 교과서에 있거든요 용어 확인하는데 그럼 방금 새롭게 양반이 되는 즉 공명첩을 통해서 새롭게 양반 된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신양이라고 그래요 신양 신양 새로운 양반 그럼 이들과 대비해서 기존의 양반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향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이 오리지널 양반이에요 얘들이 오리지널 양반인데 얘들도 양반으로 올라왔을 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합법이죠 국가로부터 공명첩 사들인 거니까 합법입니다 그럼 얘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요? 아 이 새끼 돈 좀 있다고 말이야 나하고 같은 레벨로 양반으로 지금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네 아하 그래서 얘들과의 차별성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향촌 사회에서요 신양과 구향들이요 서로 보이지 않는 자존실 싸움을 합니다 이거를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전 그때 구향들이 신양과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신양과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뭐하게 됐냐면 도학이라는 걸 연구하고 예학이라는 걸 연구해요 자 예학 그래서 예학이 발달됩니다 예학은 예의범전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양반은 말이야 비가 온다고 이렇게 천박하게 뛰지 않아 양반은 말이야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쩝쩝거리지 않아 양반은 말이야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지 않아 이딴 것들을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자 뭐죠 과일은 뭐뭐를 올려야 되고 과일의 배치 순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예의범전을 계속 연구해서 얘들이 따라하지 못하게끔 그들과의 차별성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됐죠 그랬더니 자 이번에는 또 보학이라는 걸 또 연구해 자 보학이라는 건 뭐냐면 족보를 연구하는 겁니다 얘들은 족보가 없죠 족보가 없잖아요 산 거니까 양반 신분증은 그러니까 얘들이 자 자신들의 족보를 쫙 정리해가지고 자 할아버지들의 순서대로 쭉 외우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어떤 성함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어떤 관직을 역임했는지 막 이딴 것들을 막 쭉 집안 매력을 달달달 외우가져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족보를 사버려요 족보를 사거나 아니면 족보를 아예 위주해버립니다 나도 족보 있거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과의 또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좋아 그럼 우리 족보에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다 입어봐 그래서 같은 동자 성씨 성씨가 같은 사람들끼리 마을을 형성해서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겁니다 동성마을을 우리가 자부순마을이라고 동족마을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건데 이러한 현상이 언제 나타났다는 겁니까 조선 후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조선 후기에 그래서 동성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늘날에도요 어느 특정한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에서 특정 성씨가 유난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거든요 시골마을에 집성촌들이 있어요 그 마을은 조선 후기 때 이제 진짜 오리지널 양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 그런 어떤 촌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요 자 동성촌락 동족마을이 있었다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실학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민문화 다 이야기가 됐었던 거네요 그죠? 자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실학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발전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성리학에 대한 반발 크게 선생님이 어떻게 나눴습니까 세 가지는 나눴죠 첫 번째는 이윤휴 남인 출신의 이윤휴가 주자 성리학을 까다가 송시열한테 결국은 사문난적으로 자 죽임을 당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론 계열들이 양명을 연구했고요 그때 정제두 강화학파라는 게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실학 그 실학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동아시아의 전통사회가 이게 나눴습니까 세 가지는 나눴죠 첫 번째는 이윤휴 남인 출신의 이윤휴가 주자 성리학을 까다가 송시열한테 결국은 사문난적으로 자 죽임을 당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론 계열들이 양명을 연구했고요 그때 정제두 강화학파라는 게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실학 그 실학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동아시아의 전통사회가 완성되었다라는 시점은 마무리가 됐고 142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드디어 이제 개항이 됩니다 개항이 되는데 원래 중국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 일본의 에드막부의 어떤 정치사가 내용이 좀 짧아서 일본의 개항은 미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에 어쨌든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